음악 큰 의미에서 거대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이 삶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행이 가장 잘 표현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그 거대함이란 건 우리가 그만큼 작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고 특히 백세계샤나 스톰어 미스 커밍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곡을 완성을 해온 건 심지가 완성을 해왔는데 본인도 해변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술 먹고 나와나 숙취해 술 취해가지고 쓴 거죠. 술 취해가지고 해변가에서 누워있다가 맥주 마시면서 누워있다가 와가지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니까 술 취했으니까 더 아름답게 되겠죠.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그 백세계샤라는 제목과 가사를 써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? 형도 바닷가에 있었어?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게 진심이고 지금은 장난이니까 이 순간을 되새기며 또 다른 시작 멀리서 너드는 바람을 짙은 향기로 밝아 비결이 너무 추잡한데 멤버들이 실력이 그닥 출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저희는 나가봐야 전화 조금 세정 활동하고 그러는 거지 결국 자기는 다르다는 거네 어쨌든 우리는 흩어지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.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안타깝습니다. 오시는 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막 소리 지르고 막 슬램 이런 거 막 이렇게 몸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다들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장관이에요. 의장 카타르시스의 어떤 향연이 벌어질 겁니다. 그리고 인정 펀프를 가진 게시판에 카타르시스의 어떤 향연을 한번 더찾는 게시판에